대구의 문화시설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인구 100만 명당 미술관 수는 꼴찌입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그만큼 절박한데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계획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체부가 2년마다 조사하는 문화기반시설 총남에 따르면 대구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36.5개로 여립업계 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제주는 205개, 강원은 150개, 전남은 118개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는 14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도 없습니다. 특히 미술관은 더 열악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미술관 수는 1.64개로 전국에서 미술관을 운영 중인 15개 시도 가운데 꼴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술관 1개당 연평균 관람 인원은 16만 3천여 명으로 서울과 부산, 경기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광주는 미술관이 6.68개에서 9.61개로 3곳 증가했고 전남도 한 곳이 늘었지만 대구는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복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문화시설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최근에 간송미술관 분원이 대구에 입시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과 이건희 미술관이 같이 이렇게 근처에 입시했을 경우에 굉장히 시리즈 효과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 함께 이건희 미술관을 수도권에 지으려는 문화체육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선건모금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BC 정석훈입니다.